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핫도그소스와 함께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의 주황색은 핫도그소스입니다! 핫도그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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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네요 이번엔 깨끗한 마늘 바삭바삭 오징어 이 맛은 진짜 맛있어요 바로 간장에 먹으면 이름때문에 먹어야겠어요 이 맛은 아주 매콤해요 이 맛은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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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오징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새콤달콤 단무지 오징어 오징어 단무지 매콤달콤달콤 오늘의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